감사합니다 이쪽은 맑은 소리가 나고 이쪽은 확실히 이렇게 기합이 네 아유 연령대 부분이 확실하게 되네요 아 네 아유 한 곡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? 안 추우세요? 네 다행입니다 네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 추우시니까 빨리 부르고 가겠습니다 괜찮아요? 아니요 느리게 불러달래요 아 느리게 부를까요?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 노노노랑 곡으로 인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오늘 여기 모인 취지가 있죠 네 기아도 동차를 저희가 응원하러 왔으니까 기아, 기아 kids자 화이팅 한 번 하é 하하하하하 기아 화이팅 한 번 할까요? 예 113 기아 Hongda, 화이팅! 아유 감사합니다 추워하지마 아 이럴때만 죽이자마자요 우리끼리 어쨌든 여러분 올 한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어제 또 입동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옷 단단히 여미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단단히 여미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노노노 들려드리면서 저희 정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핑크 곧 컴백하니까요 신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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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정말 감사합니다 슬퍼하지마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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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가 아냐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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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나란에겐 항상 미칠 때 지금 그때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 가와 기대 어둡게는 힘을 내줄게 하나 둘 셋 후! 내가 힘이 될 때 내게 다가온 그대 살듯이 내게 와 입 맞춰준 그대 마지막 곡처럼 나를 사주서 정말 이런 힘은 더 우리야 가끔씩은 그대도 힘들다요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는 어떡해 여의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멈춰가는 평가 속에 내가 난 미쳐줄게 너 위로 보지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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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안할 거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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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나란에겐 항상 미칠 해 줄 그때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 가와 기대 언제나 의미가 줄게 꿈이 많던 그땐 너무 변이던 그대 수많은 지방 속에 계절을 받은데 수많은 우리 바람에 흔들면서 처음이야 오랫동안 많이 되참 안 나요 아무말을 꿈꾸게 널 부르면 어떡해 그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널 미쳐질게 해주세요 오우, 터지 말고 널 밀착이 아냐 넌 넌 넌 넌 언제나 바람에겐 항상 빛이 돼준 듯해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아무도 따라 널 내게 힘을 내주었던 나를 혼자 더 믿어주 toen 나는 혼자 더 믿어주 gostt financial 다는track let me 라고 말할 때 마지막 네가 바람에 사랑 이젠 내가 돼줄게 Oh 칭찬하지 마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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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나라 내게 항상 빛이 돼준다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 가다 기대 언제나 힘이 돼 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저도